홈 화면에서 조그 다이얼을 돌려 매뉴얼을 선택한 후 조그 다이얼을 누르면 수동 부화 설정 모드로 들어갑니다. 조류 목록에서 조그 다이얼을 돌려 원하는 조류에 맞춘 후 조그 다이얼을 눌러줍니다. 1. 부화일자 D-Day 설정 1. 부화 초기 중기 온도 설정 2. 부화 말기 온도 설정 3. 부화 말기 온도 변경일자 설정 1. 부화 초기 중기 습도 설정 2. 부화 말기 습도 설정 3. 부화 말기 습도 변경일자 설정 1. 부화 초기 중기 전란각도 설정 2. 부화 말기 전란각도 변경일자 설정 1. 부화 초기 중기 전란 주기 설정 1. 쿨링 제어 주기 설정 마지막 단계 설정 후 조그 다이얼을 누르면 부화를 시작하시겠습니까? 라는 Start System Are You Sure? 메시지가 나옵니다. 조그 다이얼을 돌려 Yes를 선택한 후 조그 다이얼을 한 번 누르면 메시지 멜로디와 함께 부화가 시작됩니다. Start System Are You Sure?